ㄹㄹㄹ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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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안해야 되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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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뭐가 잘 들려나? 그냥 브레이버 돕도록 하는게 낫네 흑미래 안 드리네요 쥐어 이쪽 이렇게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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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모글이 메달이 있네. 카이저 높은 나이스. 여기서도 모글이 메달이 있네. 물건 고글이 메달이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글이 메달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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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글 메달이 있네. 흐흐흠 흐흠 흠 흠 흠 흠? 이쪽 힐이 아니었어? 흠 저 이쪽은 뭐야? 흠 흠 흠 흠 흠 아 끊어진 것이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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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나이스 힐 해줬어 오 나이스 힐 싹조는 싹조와 아까 뒤쪽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맞힌건가요? 아 깍두 있네 아 바레트가 융합되어 있진 않겠지 오 나이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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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리危険な存在に変化するらしい 私の職権で 全員処判する おい! 무術! ちょっと! 무術! 私は 무術! バッツ 私の職権を守る責任がある ほとんどの命令をあんたるのか? リユニオン あ! カタランのゴルカナナボで 私は僧侶の神戸猫に 依存を上げる セフィロス 怪物がいた その怪物は人の心を描く 姿を変えた 恐れるか 愛するかをおろせて 그가 왜 이래? 그가 왜 이래? 그가 왜 이래? 그가 왜 이래?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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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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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으흐흐! 조용히 해! 바라밤아! 거짓말을 넣어! 섬멘 밀크 사베! 후 거짓말을 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Although 가발은 아직 안되더라. 꺼냐 Kerr. 이는 중국사람이! which path? 멋진 들이도 살았 잊지 않겠지? 각자가 adalah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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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덮 아이템 내는 안경 여기서 민낯한 거라고 너무나 괜찮아 너는 너네데데데데데덮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오바야? 진오바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치고싶어 이 미스 갓자 에이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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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좋네요 이 해외는 자체를 유지하는 저에게 너무 편안해 아니, 이 해외는 제szyВ이 하지만 이 해외는 제주도와 소나 전체로 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밍도 흉짜배기 인테리스 형은 아직 계속 여기가 있어도 거짓말이네 그리고 Are you still there? Hello I'm sorry I'm still here What's the time? I'm just taking it 왠지 I'm waitin' Wait I'm waiting You're still there You're still there I'm still there I'm still there I'm still there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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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는 선장 아저씨는 호조의 명령을 안 들은 거였는데 보니까. 제노바의 제림 클리어 했습니다. 태학의 낙원 챕터 6입니다. 자, 보살하게 도착했네요. 태학의 낙원 챕터 6입니다. 아직 정식 멤버로 합류를 안 했네요 다시 걸어가면 그들은 움직이자 네 좀 더 관광을 하고 나한테 코스타델솔 코스타델솔 コスタデルソル コスタのバカンスは始まりませんからな よくお似合いですぞ ここは輝く太陽の楽園 天からの恵み降り注ぐ極上リゾート 花のない日料はパーッと忘れて どうぞ心ゆくまでお楽しみください ええええええ コスタデルソル 네.. 좋은거 있네 그냥.. 코스타델소울의 필드는? 아 여유군요 이만큼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뭐 재밌는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비키니 복장도 기대가 되네요 나만 그런가?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어? 이거는 용과같이 이제 나오는거다 좀 더같이 이거 있는데 넓은가 보죠? 네 넓으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